3주만에 칠하잖아 3주만에 칠하잖아 위장무늬는 프리핸드로 칠하는게 쉬운작업이야 일단 어쨌든 난 라인 쭉 그려보고 난 비슷하게 만들어도 되니까 비슷하게 만들어도 되니까 위장무늬는 프리핸드로 칠하는게 쉬운작업이야 왜 프리핸드로 칠하는게 쉬운작업이야 왜 프리핸드로 칠하는게 쉬운작업이야 그치 과장하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니까 모형이라는게 그런거니까 설명서에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도저히 저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약간 융통성을 발휘해도 되니까 일단 내가 편하게 만들려고 뭐든간에 잘하고있어 왜 그렇게 짱글리다가 잘못되면 너무 너무 잔머리만 안굴려도 적당히 하면 적절하게 하면 내가 사는데 편하잖아 그럼 그래서 그치